저게 누구야, 저... 저 꽃뱀딸 아니야? 야. 안녕하세요. 왜 두 모녀가 번갈아 찾아오고 난리야. 얘, 나 너랑 네 엄마 때문에 안녕하지 못해. 그리고 너 무슨 염치로 여기로 왔니? 어젯밤 그 난리 친 거 가지고 부족해? 저희 엄마가 여기를 찾아왔었다고요? 그래, 오후 밤중에 남의 집 신발까지 신고 쳐들어와서 필승이가 너 만난다고 난리 난리 치고 갔어. 근데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? 아니, 이 두 모녀는 아주 그냥 염치에다 밥 말아먹었나? 얘, 방자 꺼져. 가, 가. 죄송해요. 혹시 필승이 오빠 안에 있나요? 연락이 안 돼서... 아니, 필승이를 네가 왜 여기서 찾아? 또 뭐 니네 엄마 신발 신고 쳐들어오게 하려고? 그리고 너 죽었다 깨놔도 우리 필승이랑 안 돼. 니네 엄마 때문에 필승이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네가 필승이랑 될 것 같아? 꿈도 꾸지 말아. 우리가 웬수 딸을 어떻게 보냐? 어? 우리도 절대 너 못 봐. 안 봐!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? 엄마! 아유, 깜짝이야! 아니,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? 왜 그래! 엄마 때문에 필승이 오빠네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맞아? 엄마 때문에 할아버지 쓰러지시고 그래서 돌아가셨다고. 뭐라고? 엄마, 나 사실 그동안 궁금했어. 왜 그때 야반도주했는지. 그때 엄마 때문에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그런 거야? 엄마, 엄마 정말. 엄마 정말 할아버지한테 꽃 뺨 짓 했어? 누가 그래, 누가. 그거 다 거짓말이야, 거짓말! 엄마, 나 다 들었어, 다! 엄마, 했어, 안 했어. 너는 다른 사람 말만 믿고 이거 지금 엄마한테 뭐하는 짓이야? 엄마, 했어, 안 했어. 말하라고! 그래. 했다, 했어. 먹고 살라고 했어. 그럼 내가 애 셋 때리고 한강물에 빠져 죽으리? 네 아빠 죽고 맨날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신세인데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너희들 다 죽었어. 우리 다 죽었어. 너도 뭐 여기까지 못 왔어. 근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? 다른 사람들은 다 욕해도 넌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. 내가 어떻게 니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어떻게 데리고 사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, 네가? 그래도 어떻게 사람 마음 가지고 그런 장난질을 해. 내가 일부러 죽겠어.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죽어버린 걸? 나도 그렇게 될 줄 몰랐어. 그런데 나도 할 만큼 했어. 이자까지 버텨서 그 돈 그 집에 갚았어. 그런데 그 집에서 받기 싫다는데 나도 어쩌라고. 엄마 정말 끝까지.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. 이 나쁜 년이 진짜.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, 네가 어떻게.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. 왜 그래. 박졸아, 빨리 일어나. 빨리. 왜 그래. 짐 싸. 짐 싸. 당장 짐 싸. 우리 이 집에서 당장 나가야 돼. 박졸아, 뭐해? 짐 싸라고! 너 여기 어디라고 와? 나 니네 식구 꼴도 보기 싫어. 목소리도 듣기 싫어. 다시는 여기 얼씬 할 수도 마. 니네 식구라고 하지? 이가 갈려. 옆자만은 왜quoi지? 둘이 너무 맛있고. 도와주여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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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! 계세요? 아무도 안 계세요? 안녕하세요. 여기 무슨 일이야? 너 피승이랑 헤어졌다며? 니들 다시 만날 일 없잖아! 가 얼른! 그리고 여기 다신 오지마! 예, 너 지금,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니? 죄송합니다.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우리 엄마 때문이라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알았으면 진짜 찾아왔을 텐데 정말 몰랐어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제 엄마를 대신해서 사죄드리겠습니다. 정말 잘못했습니다. 정말 잘못했습니다. 정말 잘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잘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잘못했습니다. 잘못했습니다. 왜? 도라야. 여, 여긴 어떻게 해야 돼? 오빠 나 이제 다 알았어. 오빠가 처음에 내 마음 거절했던 이유, 그리고 헤어지자고 했던 이유. 오빠 왜 말 안 했어? 왜, 왜 오빠 혼자서 힘들어해? 아니, 나야. 오빠가 무슨 잘못 있어? 이거 다 우리 엄마 때문인데. 오빠 너무 미안해. 우리 엄마, 오빠네 가족들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. 내가 미안하다고 해서 그 상처가 씻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미안해.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했어. 너무 미안해. 너무 미안해. 내가 미안하다고 해도 뭐냐. 내가 괜찮을까?